Q. 원우 씨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부성환의 전생연분 짝꿍 명랑 운동회 두 번째 코너 지하판 트위스터입니다. 트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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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게임 아시나요? 몰라요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시죠? 시범을 먼저 원우 씨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왼쪽 발을 초록색에 편한 데로 가면 돼요. 자 그다음 또 운 좋게 레프트 푸트가 나오게 되면 오 레프트 푸트 오! 공중으로 뜨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라이트 푸트 그럼 공중 나오면 날라야지 두 팀이 대결하는데 먼저 쓰러지거나 그 자세를 취할 수 없는 팀이 지는 거예요. 좋아요 먼저 민규우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민규우지 민규우지가 상대팀을 골라주세요. 어디 팀이랑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민규우지 석순숙 여기 너무 사기꾼이고 여기 너무 유연해. 그냥 제안하면 재밌기라도 하지. 재밌게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석순숙 그리고 민규우지 첫 번째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위치를 먼저 정해주시면 됩니다. 도겸이는 채용석에 가시고요. 호시 형은 빨간색에 가세요. 그쪽도 동일하게 가주세요. 난 과감히 카메라를 등지겠어. 바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이게 다르네 이거. 다 달라네. 자 왼쪽 손을 초록색으로 아 지금 우진 팀 처음이다 이런 거라 그쪽 더 어렵게 했어. 아 일단 해봐. 아 그쵸. 자 자 좀 둘째 돌리겠습니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사실 밑에가 지압판으로 오케이 라이프핸드 초록색 라이프핸드 초록색 라이프핸드 초록색 야 야 저거 어디에 걷다 놓으면 안 되지. 그럼 형이 저거다 놀아. 내가 저거다 놀아. 어렵죠? 도겸아 너무 어렵게 했어. 야 내가 도겸아. 자 하나가 공중으로 빠지면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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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자 라이프핸드 노란색으로 자 라이프핸드 노란색으로 자 오른쪽 오른쪽 가래. 어디 갈 거야 너 어디 갈 거야. 맨끗 대거. 맨끗 대거. 아 이제 우진팀을 초록색으로 어렵게 했어. 중심이 편해졌어요. 돌리겠습니다. 이거 약간 조각상 같다 되게. 아름답다 지금 되게. 자 레프트핸드를 초록색. 그대로 유지죠. 다른 부분으로 가면 되죠. 와 너무 힘들다. 아 좋다. 자 라이트핸드를 노란색으로. 편해졌죠 조금. 좀 편하다. 아 잘못 선택했다. 망했다. 이게 정석이야. 누구한테 호신술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라이프트핸드. 라이프트핸드 노란색으로. 라이프트핸드. 야 바로 갑니다. 요가하는 거 같아요. 도겸씨 요가하는 거 같아요. 나 도겸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 근데 여기서 잠깐 볼까. 자 레프트핸드 노란색으로. 레프트핸드. 약간 도겸이 편해질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약간 편해졌어요. 민규 파이팅. 저기요. 어 좋아. 어. 저기요. 어 좋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석순톡이 승리했습니다. 자 사실 도겸씨가 치고 있는 자세 한번 봐보세요. 이거 뭐 진기명기 아닌가요?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 게임의 정석적인 트위스터 자세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석순톡 승리. 아아. 네. 사실 지금 연기가 꽤 어려워. 사실 두 번째 팀은 지금 세 팀이 남아있죠? 한 팀은 부전승으로 갈 거예요. 네. 마이아이 팀이. 마이아이 팀이. 부전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JHHJ. 그리고 옛날 도시락 팀이 이렇게 나와주겠습니다. 자. 각 팀의 위치를 서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하연 씨. 저희는 초록색 노란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란색 노란색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D8. 하나 둘 셋. 오른발 초록색으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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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슈아 형 일단 시작부터 꼬였는데 약간. 야 좋자. 야 기모. 뭐 기모에 하나요? 기모. 진짜 좋은데요 형. 팔 움직여야 돼 발. 아 소리다. 왼손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왼손 노란색. 왼손 노란색. 잘하셨습니다. 왼손 노란색. 왼손 노란색. 어 왼손 노란색. 자 다들 뇌가 고생이나셨어요. 자 넥스트. 아 정하 씨 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른손. 초록색. 야 버논이 정말 쉬워요. 야 디노. 야 디노. 야 디노. 만약 팔이 엉덩이에서 나온다면. 잠깐만요. 저기로 높이 점프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다 괜찮으신 상태죠? 돌립니다. 오른손 공중. 오른손 공중. 아 너무 쉽게 나오는데 근데? 바로 오른발 빨간색. 어이쿠. 오른발에 빨간색. 어 이쪽은 괜찮아요. 살짝 이쪽으로 오는 게 낫지 않아? 자 너가 이번에. 야 야. 자 이번에. 엉덩이에서 손이 나온다고 하네요. 준비 시작. 오른손 노란색. 오른손 노란색. 오른손 노란색. 야 버논이 야. 좋아. 오 야 버논이 잘하세요. 왼손 파란색. 왼손 파란색. 왼손을 파란색. 왼손 파란색. 어 지금 굉장히 다 잘하고 있어요. 와 조슈아 이제 하체 힘들겠다. 자 넥스트. 하체 좀 힘들지 근데. 자 왼발 초록색. 왼발 초록색. 왼발을 초록색. 네 너 가봐. 좋아. 오 오 비보이. 야 비보이. 슬슬 하체가 저렴한 것 같아. 와 저래 약간. 왼발은 이쪽 발인가? 에이. 이쪽 발.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오른발 초록색. 오른발 초록색. 오른발 초록색. 우와 정환이 형. 와. 비보이. 야 디노. 비보이. 뭐야 디노 봐주세요. 저기요. 야 빨리 놀려. 제가 지금 개구리가 있어요 아 저 멋있게 하고 싶은데 2020년도는 자 오른발 파란색 아유 잘했다 잘 찾았다 자 갑니다 오른발 공중 오른발 공중 맞아? 조슈아 반대 조슈아 조슈아 3초 자 넥스트 바로 디노 죽는다 야 자 오른손 초록색 빨리 돌려 자 디노 탈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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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탈락이다 이거 HHJ 커플이 승리했습니다 결승전 전에 부전승으로 올라온 팀 이긴 팀 둘 중에서 또 부전승을 또 정할까요? 엉덩이 밀치기 게임으로 결승전에 올릴 팀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엉덩이는 도겸입니다 제가 엉덩이입니다 바로 갑니다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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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괜찮아?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아니 형 하는 행동 따라서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자 이번 판은 그냥 프리로 설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손이나 발을 한 번이라도 떼거나 무릎이 한 번이라도 찍히면 바로 탈락을 시킬게요 여기 진짜 진지하게 심사 볼게요 저희가 자 돌리겠습니다 너무 냉정해요 원래 이 세 개가 냉정한 거예요 자 왼손 파란색 왼손? 자 돌릴게요 왼발 아 왼발 초록색 왼발이 이쪽 발 자 오른손 초록색 오른손 초록색 정한이 형도 약간 불쾌 초록색 안 나오면 돼 자 왼발을 공중으로 띄울게요 왼발이 여기잖아 와 너무 힘들다 와 정한이 형 와 정한이 형 대박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빨리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시네요 자 오른발 빨간색 오른발 빨간색 오른발 빨간색 와 와 인정해 진짜 인정해 자 그 다음 그 다음 오른발 빨간색 와 대박이다 우와 대박입니다 지금 명경기 보여줍니다 자 오른발 또 띄울게요 야 시아 형은 공중부에 가면 돼요 안 돼지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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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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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먼저 실패하지 않았나요? 어? 여기 먼저 실패하지 않았나요? 정한이 형도 안 했잖아 안 했어 하나 둘 셋 됐어 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두 분 다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엉덩이를 쥐기로 엉덩이를 쥐기로 지금까지 이거 왜 한 거죠? 이게 메인 게임이에요 자 이긴 사람이 결승 7천 준비 시작 포 포 포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예 먼저 한 발이 살짝 빠지려면 빠지는 잘 살았는다 바로 하자 바로 형 되게 욕심내시네요 그럼 JHJ JHJ팀과 석순톡 석순톡 결승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그러면 거기는 빨간색 초록색 하세요 오 딱 서있네요 네 그럼 거기는 빨간색 빨간색 하세요 오 딱 서있네요 오 자 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왼 오른손 초록색 이기자 호시아 이기자 자 왼손 공중에 띄어져 있죠 왼손 공중에 띄어져 있죠 네 좋아요 자 오른발 노란색 오른발 오른발은 이쪽이니까 오른발 자 오른손 빨간색 오른손 빨간색 오른손 빨간색 오른손 빨간색 여기 자 오른발 초록색 오른발 초록색 이야 도겸이 힘들겠는데요 왼손은 공중에 띄어져 있죠 오케이 자 왼발 빨간색으로 할게요 왼발 빨간색 한 칸씩 띄어 오케이 좋아요 아 좋아 오 도겸 자 왼발 파란색으로 왼발 파란색 근데 왜 계속 손가락으로 쩌고 있는 거예요 오른발 초록색 오른발 초록색 도겸이 손가락 이거 인커트 찍어주고 싶다 자 바로 돌릴게요 자 오른발 공중에 띄울게요 오른발 공중에 띄울게요 시작이죠 자 정한이 형 힘들죠 왼손은 공중에 떠있어야 돼 정한이 형 힘들겠다 정한이 형 같이 개구리 같은 자세 와 정한이 형 이거 진짜 쥐 나기 딱 좋은데 빨리 해 자 오른손 공중에 띄울게요 오른손도 공중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바로 옵니다 오른손 공중? 정한이 형 정한이 형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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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 씨 자러 갔어요 게임 해 인정이다 진짜 저기 여기는 어땠어요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JHHJ 지압판 트위스터 우승 아쉽다 부럽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고마워요 와 허벅지 안 탔어요? 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김빠지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부승완의 부승완의 카스테라 오랜만이네요 부승완의 카스테라 아 죄송합니다 알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부승완의 전생연분 신토볼일 신한의 월요일 불타는 이밤 불타는 이밤 아 알겠어 하라고 되게 달려팠네 주저하지 말라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시네요 아 미안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쯤 되면 웨어 신토볼일 우리도 우리도 진짜 멍청하나봐 정신이 없어 다시 해볼게요 괜찮아요 전관할게요 해볼래요 해볼게요 신토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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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이밤 유로우 전생연분의 메인 코너라고 할 수 있죠 최종 짝꿍 결정전 바로 내 짝을 뺏어라 내 짝 빼 내 짝 빼 내 짝 빼 뺏긴다는 게 너무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 뺏기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원우 씨한테는 이제 커플을 잃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자 그럼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짝꿍 먼저 JHHJ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아 근데 둘이 케미가 워낙 좋아서 게임을 하면서 와 쟤네 저기 저 멤버 너무 좋다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불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스타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그럼 JHH는 최종 짝꿍으로 누구에게 뺏기지 않고 아 불러줄줄 알았는데 불러줄줄 알았는데 오늘 서로 게임하면서 맘에 안 들고 그런 거 있었나요 혹시? 아까 림보 게임할 때 좀 많이 싸우시고 이러셨는데 언제? 언제? 아 그런 적이 없어봐요 제가 이상한 거 제가 이상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지금 광고 타이밍 주셨어 지금 셋은 안 봤어 오케이 마음이 알겠어 자 하나 둘 셋 원우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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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원우를 외쳐서 원우씨가 앞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네 원우씨 여기 나와주시고 원우씨 디스의 마음을 받아들이실련지요 네 받겠습니다 오 그러면 커플이 새로 탄생 네 이렇게 해서 커플로 해서 준씨를 뺑겼습니다 오 준이가 승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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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쉽게 아쉽게 왜 난 오픈마인 난 항상 열려있니? 나도 마음이 있어 자 준씨는 아쉽게도 제 마음도 가지지 못하고 아니 근데 진짜 준이 형 같은 경우는 같이 있을 땐 되게 팀복같은 지금 보니까 슈퍼 가는 복장 아 그래 지금 그쪽도 뭐 다를 것 같은데 천하장사 그쪽은 슈퍼에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얘가 슈퍼에 가서 널 사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은 디노 오케이 디노 옷 색깔이 디노 옷 색깔이 나랑 비슷한데 마음을 확고하게 좀 정하셨나요? 오늘 게임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있다거나 정말 어렵긴 했어요 왜냐면은 게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기도 했고 맨날 왜 갑자기 진지하게 맨날 저거 다 방송 중이야 정말 어렵긴 했어요 아니 살짝 그냥 버논이 형 같은 경우가 너무 좋은 멤버였지만 또 다른 멤버들은 살짝 헷갈렸기 때문에 네 그쵸 그쵸 한 번 보겠습니다 네네 하나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번호 네 렛츠고 그 그냥 다른 사람 마음에 있긴 한데 그냥 그 언그럽게 대시하기 귀찮아서 그치 아니 절대 아니고요 아니에요 석순 톡 놔주세요 오늘 서로에게 좀 서운했거나 그런 거 있나요? 서운했던 건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감동이었어요 아 석순 톡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로 손을 넣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민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너 다 뽑는다며 하하하하 야 너 아까 정수 다 뽑는다며 너 아까 정수 다 뽑는다며 야 너 정수 다 뽑는다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석순도 이제까지 5년 동안 만드시면서 같이 활동이 정말 정말 비즈니스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시면 정한 네 정한 민규 네 먼저 조겸 씨가 정한 씨에게 대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냥 정한이 형과 함께 뭔가 해보고 싶습니다 룸메이트도 항상 이렇게 했고 이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한 씨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조슈아 자 호시 씨 네 민규 씨에게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어 노래 한 소절? 노래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내 귀엔 너밖에 안 돼 너 너 없이 뭐 사람이 그랬어 다리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 씨 노래방 문 닫았어요 야 먹태주고 빨리 보내 네 네 뭐 너뿐이야 불러드리면서 청혼을 했는데 청혼 청혼이요 청혼인가요? 그 돈의 뚜껏 캐시를 했는데 네 받아주실 건가요? 조금 더 아 이런 게 어떻게 되네요? 둘이 커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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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톡 순톡 에바리톡 캐릭톡 베이비톡 내게도 끌을 해줘 영어로 한 사람 아유 사랑해 자 우지 민규 자 두 분은 과연 어떤 결정을 했지? 하나 둘 셋 민규 오 우리 잘 신나겠어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오 기분이 좀 많이 충격적이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민규에게 개그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대시를 혼자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민규 씨의 대시라고 그렇죠 민규 씨는 알아야 될 게 저 은근 기대하고 있어요 대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버논이 형 눈에 안 보여요 뭐 사탕 발린 말로 뭐 이렇게 저 눈빛이 너무 새침 새침 떼기 눈빛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설레한다 저 뮤직 주세요 뮤직 스타트 우지 씨 지금 우지 씨 표정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고잉이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연령 제한 없나요? 만약에 디노 씨가 같이 쳐주신다면 이루어지는 거고요 안 추면 혼자 추는 거고요 혼자 추는 거 디노 씨가 과연 어떤 센터로 갈지 너무 기대합니다 하나 둘 셋 에어 어어 고생했어. 그래도 남은 게임이 또 있나요? 남은 게임이 조금 있어요. 너무 좋네요. 벌써 설레요. 바로 너나의 명장면. 명가의 명장면. 드라마나 영화의 명장면을 패러디하는 코너인데요. 얼마나 또 웃음을 주냐. 얼마나 생동원에게 표현을 하느냐.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네 아주 지금 명 연기를 펼쳐주시려는지 지금 벌써부터 대본 숙지를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곡성, 야인시대 그리고 파리의 연인까지 이렇게 다 하나씩 골라주셨는데 아역배우 출신인 우리 준 씨가 시범을 보이나요? 아니 시범 아니에요. 직접 심사를. 어떤 포인트로 보고 싶은가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제가 대충 일반 연기들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그리고 가짜 이렇게 약간 신성하는 그런 연기 있는지 없는지 좀 기다리고 있어. 원래 있던 대본을 어떻게 또 신성하게 약간 자기 스타일로 디테하게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연기를 펼쳐주실 분들입니다. 버논 디노. 옛날 주시락. 지금께서 부담이 돼요. 임수영 선배님이 버논이 형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진석 선배님인데 살짝 오늘만 특별히 차민혁 선배님을 아아아아.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차 세워줘요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입어놨래. 빨리 차 세워달란 말이에요. 밥 먹을래 나랑 손톱 깎을래. 아 차 문 열고 뛰어내린다. 밥 먹을래 나랑 살래. 함께 있는 것만으로.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멋진 연기였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준씨 연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디노 마지막 그거 죽을래 포인트 굉장히 셌어요. 자 다음 팀 준씨 누구 보고 싶나요? 일단 디엔 씨랑 원우 씨 연기 굉장히 보고 싶어요. 두 분이 준비하신 드라마는 야인시대입니다. 오 명호. 명호가 이제 김두환. 와 서두환. 레디 액션. 1달러 너무 적소. 4달러 합시다. 4달러? 4달러. 4달러 합시다.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오? 1.5달러를 합시다. 4달러. 2달러 is double double. 4달러. 2.5달러. 4달러. 말도 안 되는 소리 3달러. 이봐 김두환 3배야. 3배까지 올라갔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상. 이 형 왜 이렇게 진지해? 저 형 왜 이렇게 진지하게. 오디션 가? 깔아주는 거지. 멍청을 깔아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인상이야. 4달러. 자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 미치겠구만. 좋아. 4달러. 땡큐. 와 서명호가 4달러. 와 서명호가 4달러. 4달러라고 하는 게 오늘 잘하네. 안 웃으면 나도 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지금 다 웃음이 나왔지만 좀 주시만은 웃지 않으셨어요. 나는 명호 씨 굉장히 의외였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어나셨는데. 호시도겨. 아 예. 저희 팀은 곡성입니다. 곡성을. 곡성 연기하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효진이의 화내는. 제가 효진이에요. 도진이 도진이. 과연 곡성 연기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레디. 액션. 여효진. 똑바로 앉아. 아버지 경찰이여. 거짓말하면 다 알아. 네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말해봐. 무엇을?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 말해보라고. 내가 그걸 왜 말해야 하는디? 중요한 문제인께. 무엇이 중요한디? 헐. 너 진짜 이런겨?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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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그렇게. 무엇이 중요할겨. 이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이 무엇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겨? 나사가 빠져주셔? 나사가 빠져주셔? 아니, 됐었어요! 나사가 빠져주셔. 나사가 빠져주셔. 뭐지, 그렇게? 최고 아닌가요? 갑자기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않나요? 효진이에서 할머니로 최고입니다. 와, 준 씨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게 할 말 없다. 할 말이 없다고요? 너무 좋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게 시청자들을 압도한 그런 연기라고 볼 수 있네요. 어, 할 말 없다. 진짜 잘한다. 나 잘했어? 오, 성질 잘 낸다. 연락 주세요. 나도. 그래도 웃지 못하는 사인이 있다고. 목이 타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부담이 돼, 이게. 너무 웃겼어. 남은 두 팀 굉장히 기대되죠. 한조는 그 연기 학원 다음이. 그렇죠, 연기 학원에. 원래 입시를 연기 학원으로 준비했죠. 아니요. 맞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기대돼요. 에이틴으로도 엘 드라마 데뷔하셨고요. 아, 맞네. 저 태국에서 데뷔하시네요. 태국 배우. 태국 배우. 아, 맞다. 유튜브는 되고. 작곡가. 저 아무 관련이 없죠. 자, 먼저 하고 싶은 팀 있나요? 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그럼 한번 나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부담스러워. 갈게요. 시작. 차 세워져요. 밥 먹을래? 나랑 집에 갈래. 차 세워져요,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집에 갈래? 저 감자탕 먹었어요. 밥 먹을래? 나랑 집에 갈래? 네. 앉아, 앉아. 어이가 미치고... 아, 어이가 미치고... 고장 났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이가 미치고 고장 났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버무려. 안 버무려. 여기가.. 여기가.. 아니.. 아 이거 불이.. 불이 부살이 됐을 때! 내가 말해준 게 지금 불이 열려버린 거지 불이랑 갔는데 아 조슈아 형은 지금 스턴트맨 연기를 여름이었어 진짜 스턴트맨 연기하셨어요 아 진짜 빨리 들어온 줄 알았어 빨리 들어가게끔 연기를 해달라 생각에 정말 네.. 우와 주윤지 씨 또 할 말이 없어졌네 와 약간 감동리도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어 감당할 수 없는 연기였어 감동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럼 마지막 민규 우지 민규 우지 민규 우지 태국에서 대히트를 쳤던 네 나 진작에 한게 레디 액션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그.. 그 제가 말을 이렇게 아직은 못한 거고 먼저 말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말을.. 왜 말을 못해? 너 입 없어? 어 말은 입도 있고 소리 못 질러? 지르면 지르는데 그건 치우라는 얘기는 못해? 아 치울 수는 있죠 근데 그.. 그 사람 김윤규 씨 친구잖아요 친구는 무슨 친구 나 그런 친구 없어 어 저는 그 김윤규 씨 생각해서 참은 건데 참아서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을 해?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참을 이유가 뭐냐면 일단 화를 내면은 좀 상황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게 함부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저부터 부담감을 지게 헤어져!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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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입니다 잘했다 잘했다 대부분 각색 능력까지 갖췄네요 아무튼 모든 우리 커플의 연기를 봤습니다 네 흑역사단 얘들아 귀여웠어요 되게 굉장히 귀여웠고 준 씨가 이제 골라주셔야 돼요 베스트 커플 연기상 준 씨 왔을까요?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커플상 커플 연기상 베스트 커플 연기상 떨려 혹시 기대하고 있어 민구랑 오지 괜찮은지 않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막 조슈아에 막 어 막 떨어져서 차 굴러있는 연기 막 옷이 중요하냐고 네 굳이 능은 아 아 너 진짜 이렇게? 며시 중요하냐고 며시 중요하냐고 며시 중요하냐고 며시 진짜 이 컨텐츠 하나에 이렇게 목숨 거는 멤버들이 있고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수상소감 네 수상소감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명장면까지 해보셨고요 무순간에 전생연분 마지막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주네요 네 게임 이긴 건 진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즐겁게 그냥 즐긴 거지 결과가 나왔나요? 네 지금 제 손에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혹시 그 상품인가요? 상품이라면 축하 목걸이죠 원래 이렇게 드리는 게 축하식도 하고 아 진짜 초반에 얘기하신 것처럼 별게 없네 네 정말 별게 없고 목숨 가지 말아요 드렸는데도 자기만 열심히 했어요 원래 원래 게임이 걸리네요 아 네 이러면서 게임이 걸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너무 좋아요 잘 부탁한다고만 얘기했는데도 멤버들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오늘 뭐 누가 1등을 하든 간에 우리 모두가 MVP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해 주셔서 나온 결과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 부족하는 전생연분 1회 전생 짝꿍 은 은 은 옛날 도시락 와 우리 둘이 옛날 도시락 뽑았어 우리 둘이 옛날 도시락 뽑았어 다른 팀이 1등 못하게 표 나누려다가 1등 못하게 표 나누려다가 1등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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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려다가 뭔가 아닐 것 같은 애한테 지금 사실 유력한 1위 후보였던 민규우지와 그리고 JHHJ 팀이 서로 경제를 나눠보니 승유부리감사로 옛날 도시락이 승유부리감사로 승유부리감사로 옛날 도시락 갑자기 나왔어 아니 저희 오늘 되게 존재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되게 없었어요 네 나는 이 옛날 도시락 팀이 너무 좋아 네 기분이 너무 좋아 정말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멤버 형들이 뽑아주신 거라니까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고잉세븐티 촬영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촬영해주신 우리 멤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 1회 부승관의 전생연분 언제 또 함께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Non Fiction Situation Kemi 브르르르르르르르 하이어티 부승관의 전생연분 신토물이 신도는 고향이 불타는입니다 유후우 다음 불타는 원료를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얘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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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댄스 맨날도 제가, 얘또, 얘또 이런 거 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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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트 올라 올라 감사합니다